이게 노랑이야? 뭐야? 또 하나가 나오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은 황금색 동그라미 그림을 누른다 은색 열쇠 그림을 누른다 자 음 돈이 뭐야? 황금색 동그라미? 그래, 아 그런가 보다 지구가 돈으로 덮인, 아 그래 이거다 그래 이거야 사실 이거 한 100문항까지 있는 거 아니야? 어디로 향하는가 위 화살표를 누른다, 아래 화살표를 누른다 아래 아니겠어? 저걸 하나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데 어 그니까 내 말이 저말이야 니언니언이면 석양이고 잠깐만, 그럼 불금이야? 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라 생각하는데 쓰읍 불금을 불오고니 꺼졌어 근데 정말로 아무도 일어나지 않네 아, 뭐야 야 이거 불금이야 이거 아니야? 됐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문에서 나는 소리 같아 열린 걸까? 이게 뭐야? 저 문 반대쪽이 뭐가 있을까? 들어가 봐도 되겠지? 이곳 뭐지? 휴 아 저 어? 그래요 어? CCTV 망하냐 이런 공간이 있었을 줄이야 모니터들 좀 봐 비디오 판독기의 녹화장치에 뭔가 소름 끼친다 게다가 이거 CCTV 화면들이잖아 이거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도 CCTV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사장이 자기 이사장실에서 받겠네 그러니까 이사장은 이런 곳을 만들어서 학교 여기저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여..여자 화장실까지? 아 그래 여기 나오네 자막으로도 엄청나다 이게 밖에 알려지면 엄청나겠단 얘기였어 자 지금 보안 수의 사무실에도 CCTV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사장실에 이게 있는 거네 책상 위에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들이 질비해 버퍼 5분 뒤에도 생기면 말해주세요 아프리카 리방이 늘 테니까 5분 한 3분 뒤에도 버퍼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사장이 학교에 여러 비밀스러운 장소를 녹화해왔던 모양이야 이런 오 뭐야 아니 저 아저씨는 저기서 봤잖아 그 뭐야 매점에서 어? 갈 수가 없어? 아 여기야 잠깐 이건 컴퓨터 씬인데 저 아저씨를 가려면 이걸 이렇게 가서 스터디 씨로 가야돼 이거 블루 스크린 뜰 때 나오는 소리까지 나오네 여기 500원을 하나 주었다 데브 6 에너지 음료를 하나 얻었다 아 지나갈 때마다 블루 스크린 소리가 나 아 아 아 500원을 하나 주었다 어 어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잡동사니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였지만 딱히 유효한 것은 없어보여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속임수가 먹히다 이세계는 내가 보통 하는 게임과 비슷한데 상당히 특이하다 유리창을 깨보았는데 현실에서도 유리창이 깨져있었다 다른 녀석의 숙제와 내 것을 바꿔봤는데 그 멍청한 놈은 내 이름으로 숙제를 제출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지특이야 게이드?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어졌어 좀 더 거대한 걸 해봐야겠어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바로바로 읽고 있습니다 컴퓨터 선생 방종원 방전원이야? 이름이? 크.. 뭐지? 방씨가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딴 걸 가르치라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포보다 못한 컴퓨터를 갖다 놓고 2007년에나 나온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니 대단히 시대 착오적인 교육이다 IT 분야는 그 어떤 것보다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에선 멀뚱이 표나 그래프 정도 그려대고 정작 자신의 컴퓨터는 관리가 안 돼 악성 코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블루 스크린들이 떴냐? 으흠 이거는 다시 거기로 가야돼 나가는 길이 없어요 자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씨가 원래 있어? 자 아프리카 괜찮습니까 이제? 이거는 스터디 C 한번 가보고 바로 신간으로 간다 저긴 충분히 가볼 가치가 있어 그 아까 그 아저씨를 만나면 왠지 지랜딩은 볼 수 있을 것 같애 느낌상 그러거든요 아프리카 또 버퍼 있으면 뭐야 전혀 갈 수가 없네 거기는 그냥 가야겠네 완전 막힌 공간이네 아프리카 버퍼 있으면 한 3분 정도 버퍼 계속 지속되면 얘기해주세요 리방해드릴게요 이건 신간 앞에 있을 필이야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되겠는데 아이고 만났다 어디서도 있었나본데 거리가 멀어서 살았다 이 문을 통과하면 신간인데 이 문을 어떻게 연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문이고 암호를 어디서 구한다? 미술식 음악생 도서관 신간 교실 담당하는 선생님들 자리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 교무실을 다시 찾아봐야겠네 미술실 음악실 도서관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왔다 이사장실에서 뭐 죽을 수 있었다고?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하나씩 확인해봐야돼 음악증 음악증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구요 여기 관두면 앞으로 뭐 먹고 살려 그래요 일단 끝나고 교직원실에서 커피 한잔해요 미술증이 미술선생님은 음악선생님한테 교직원실? 교직원실을 더 가봐야되나? 교직원실을 가봐야될 것 같은데 교감 미술선생님 나 다음주에 사직서 내고 내가 하는 것들 다 폭로해버릴거에요 내 사촌동생 신문 사 기자거든요 노선율 교육부장 김시현 아이고 아 저걸 또 눌렀네 아이고 개같은거 여깄다가 아주 광고를 했네 아이씨 다리 이거 오른쪽에 반짝걸리네 왠다이어리가 있네 이건 낯지 근데 이건 우리 미술선생님꺼잖아 어 미술실엔 신간에 있어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신간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지 않았을까 역시 여기에 맞았어요 여기일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음악쌤 교장 신란악기 이사정 사표 본간 지하 창고 대부분이 낙서록은 뭔가 정보가 적혀있을텐데 어? 이건? 미술선생님과 음악선생님과는 대학 같은데 교장선생님께서 수능에 집중해야한다며 예체능과목을 수업시간을 줄여야한다고 발표하셨었더라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이 다 격주수업이 된거구나 더군다나 악기인이 미술용품이니 이런것을 유지하는데 드는돈도 줄여버리니까 우린 특목구도 아니고 그런건 필요없다는건가 음악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찾아가서 항의를 하긴 했는데 건방지다고 욕만 먹고 쫓겨났다니 음악선생님이 이 학교를 관두시기로 했다고? 뭐 학교가 이러냐 그 다음장에도 뭐랄까 써있어 음악선생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신간악기들을 다 빼내고 이쪽 지하창고에다 옮겨놨다는군 어... 신간에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를 배달상자에 스티커를 써 붙여놨다 아하 본관지하창고 그럼 지하창고에 있는 배달상자를 찾아야하는거군 그럼 배달부들이 어떻게 신간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을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지하를 가야돼 써져있네 일단 이사장실 한번 가보자 이사장실에 내가 두공개 있었다고 했으니까 야 이따가자 저 소리가 들리거든? 이따가도 충분해 여기네 와 먼지... 어? 새오야! 응? 어딨어 대체 어디있는거야 아니 너 여기서 뭐하는거야 나 바쁜거 안보여? 어디있지? 어디서 빠진거야? 불길하다 불길해 무슨 소리라는거야? 대체 뭘 차는건데? 해? 그건 니게 알바 아니야? 내 알바 아니라니? 너 미쳤어? 나는 멍한 상태로 새오를 바라보았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 새오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계속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다시 놀라워 어 어디 뭐지?